팔 걷어, 너 옷 베릴 것 같아. 어머니, 나 생선 살까지 발라주지. 다 발라놓은 거니까 이거 먹으면 돼. 알았어. 뭐야, 그건? 너 중간에 간식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 먹으라고 준 거. PC방 가라고 준 거 아니야? 어머, 좋아해. 딴 데 타지 마. 항상 말하는 잘해, 그렇지? 어머, 이제야 좀 이런 얘기 나눈 거 같아, 처음으로. 그러니까. 지금까지 분위기 좋다. 엄마, 간다. 응. 어머. 어디 나가네. PC방인가요? 설마. 에이, 공부하지. 어? 이게 낙이구나, 진짜. 우리 금쪽에는. 아이고. 아이고. 책 빌리고 거기서 이제 책 보고 있는데. 어머. 책 보고 있다고. 어. 계단 쪽에서 워터 하우인데. 야, PC방 가는구나. 아휴. 아휴. 아이구, 엄마가 이게 느낌이 있거든. 우리들은 촉이 있거든. 엄마 안 봤지? 아휴. 아휴, 불안할 텐데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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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화나셨지. 어떻게 해? 어머나. 어머. 아휴. 아휴. 아, 무서워. 오우. 어휴. 오우. 널 나와. 오우. 나와. 나와 이리로. 나와. 저기요. 저기 저쪽 자리요, 지금 얼마 충전하고 시작한 거예요? 어. 만 원이요? 다 빼주세요. 안 올 거예요, 이제. 다시는 제 못 오게 해 주세요. 부탁 좀 드릴게요. 간식 사 먹으라고 한 거 다 충전했네. 아이고, 이거 또 싸움 나겠네, 이거.